저희 주식회사 LGM은 선박용 전기동력 추진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품하게 된 제품은 90마력과 30마력 선외기입니다. 각 라인업별로 저희가 110마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선외기 같은 경우는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330마력까지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전기를 사용하여 전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적으면 그리고 매연이나 폴루션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얼만큼 실내냐에 따라서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고객님 선주분께서 이 배를 6시간 정도 타고 싶다 그러면 배터리를 5팩, 4팩 이렇게 추가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많이 시연회를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어민분들께서는 더 잘나가는 것 같다고 공개를 해주시고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가속이나 힘면에서는 훨씬 더 내연기간보다 만족을 하시겠습니다. representative told 아리 아리 와 ощ 우리 워 ATM dev ce 우리 손 ysics 요 raul Amendment pert CSV Clar